네, 소다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이 개선되면서 여가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여가 생활들 가운데 여행은 자연스레 우리의 생활 속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행이라는 단어처럼 설레는 단어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AI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많은 업계에서는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겨날 직업을 앞다투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업 관련 카테고리는 대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행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하우나 경력이 없이 달려들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다TV의 다니엘입니다. 저는 제가 제 사진도 찍기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네요. 굉장히 어색해서 지금 이 컷을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제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찾지 못한 저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를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지구 선박자 만큼의 거래를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입니다. 저희 직업이 멋있어 보였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통을 즐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직업 중 하나에 대해서는 전류를 얻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끊지 않잖아요. 좀 느끼했나요? 몇 차례 촬영 실패폭해 겨우 변지심입니다. 이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주로 유럽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대형 유람선으로 타는 전문 인쇄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차차 들을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데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곳에서 한 유튜버를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제가 즐겨보던 유튜버셨는데 막상 파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팬심인가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분에게 달려가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너무 공손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커피를 같이 한잔하자고 하셔서 저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바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제가 평소에 즐겨쳤던 바가 그때서 생각나는 거 있죠.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그 유튜버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동료분들 중에서는 유튜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유튜버는 딴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좋습니다. 아, 공영상이구나. 안녕하세요. 실은 제 동료가 박 작가님 빅펜이거든요. 그 동료 덕분에 박 작가님을 알게 된 것인데 막상 박 작가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친구 얘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박 작가님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제 동료 인솔자와 함께 차 한잔 해주시면 어떨까요? 잘했어, 혜림아. 지금은 제가 이 업계 정사한 지 9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난 다음부터 OO 인솔 업무를 시작하게 되죠. 여행을 가고자 하는 손님들을 모으기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 관리까지 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정지를 해주고 저는 손님들만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오면 되는 거라서 머리가 그때만큼 복잡하지는 않네요. 현재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한 번 사업을 했던 터라 또 언제 일을 저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영업사원 생활도 해봤습니다. 모브랜드 신차 딜러로서 필드에서 영업을 배우고요. 입사 6개월 만에 판매왕이라는 타이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신감으로 3년 만에 여행 사업을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맨땅에 헤딩을 하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은 제 주위에 계신 많은 고마운 분들께서 제게 큰 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좌절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죠. 때론 1년 가까이 목욕을 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나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밤잠을 설쳐가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손이 모자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다른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만 봐주세요. 지금도 몹시 떨려요. 떨리는 마음이 나는 건 어떠실까요? 원치는 않지만 악불들이 달린다면 악불들이 달린다면 악불들이 달린다면 정해온게 피해갈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하차!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22일을 5월 22일을 해외라운 2월 23일 오후 2일